조선일보가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당시에 문다에가 3차까지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슐랭 여러분 아시죠? 미슐랭 고깃집인데 미슐랭 마크 있는 집 있잖아요. 대다 비싸입니다.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보면 고기가 엄청나게 비싸요. 거기가 1차를 먹고 2차를 또 하고 3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차를 둘린 한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음식점 사장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동행한 남성 한 명과 함께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 등 약 2만 원어치의 안주와 술을 주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 씨는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 3차에서는 아예 술을 안 마신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2차에 이미 맛이 간 겁니다. 동행한 남성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음식점을 나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면 쭉 나서다가 저건 아마 남성하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남성하고 아마 저렇게 가는데 그런데 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어디가 간 건가요 도대체? 아니 남성이 소주 한 병 두부김치 2만 원어치 시키고 문 담에는 꾸벅꾸벅 졸고 남성 혼자 홀짝홀짝 소주 반 병하고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 담에 저렇게 운병을 못 하도록 했었어야죠. 좌회전하다가 안 되는데도 좌회전하다가 그냥 깜빡이 켜고 저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저래서 한 몇 분 정도 서 있었대요. 차들이 빵빵거리고. 완전히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게 의문입니다. 도대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 담에 씨가 회사를 하다가 폐업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아마 애도 같이 키우고 부암동 쪽에 사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지금 이태원에서 3차까지 하고 저렇게 술을 먹고 저기서 아마 경찰이 적발을 해서 여경이 같이 데리고 이제 파출소가 이미동행까지 해서 아마 음주축정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저기를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아주 찰지게 썼어요. 또 정말. 정유라 씨가요. 저렇게 우회전해야 되는데 저기서 좌회전하잖아요. 지금. 적어보고요. 어떻게 썼냐면 법을 어길지언정 절대 우회전을 안 하겠다는 문다의 정신이다. 생각보다 좌파의 진심이었을지도 만취해도 절대로 우회전은 안 하는 정신. 저게 바로 참된 진영 정신이다. 나도 오늘부터 좌회전 안 하고 피턴한다. 정유라 씨가 이런 거 보면 참. 아니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보면 이 문다의가 본인이 검찰 수사 막 들어오니까 가만있지 않겠다. 그거 올렸잖아요. 가만있지 않겠다. 그 감독님 한번 찾아보실까요. 문다의가 자기 sns에다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고 음주운전 해버리니까. 그렇죠. 가만히 안 있고 음주운전 한 거죠. 가만히 있지도 않고 음주운전을 홀락 해버려가지고 뒤집어버리는.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참 이게 음 참 이게 뭐 참 자식 어떻게 함부로 뭐 할 수 없다는 것도 뭐 자식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참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보면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요. 오늘 또 이 문다의를 감싸는 그게 막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 압권입니다 그게. 어 그거 뭐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던데요. 뭐 검찰 수사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술을 퍼먹었겠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저거를 원래 저 새벽 3시 이태원은 음주운전 측정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딱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고가 나서 했잖아요. 음주 측정 그냥 막고 놓고 한 게 아니라 택시 들이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냥 경찰을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막 또. 아유 어떻게 전직 대통령 따님이 캐스파는 아주 소박한 차를 몰고 다니냐. 그러니까요. 문다의 다시 봤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참 이런 일이 일어날지 참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건 원래는요. 오늘 문다의가 이제 검찰에 출두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타이스판 관련된 또 뭐 아버지 그 저 책방 관련된 이야기. 이거 이제 수사받기로 했거든요. 네. 조사받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지금 그거보다 이거 먼저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가서 이제 아마 하게 생겼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한 두세 시간만 앉아 있으면 도대체 조미수소에서 못 앉아 있겠는데. 7시간 동안 불법 주차해놔 놓고 지금 저녁 고기 1차 3차까지 했잖아요. 2차는 어디 갔는지는 좀 안 밝혀졌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게 저는 꽤 습관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검찰 수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한잔할 수 있죠. 한잔할 수 있는데 그럼 택시 타고 가서 하면 되지. 또 택시 타고 돌아오면 되지. 그건 습관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참 황당한 게 원래 그 고깃집에 미슐랭 고깃집에 주차장이 다 있대요. 그런데 굳이 저 길거리에다가 공사장 앞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7시간 동안 차를 세워둬서 문제는 저게 또 딱지가 끊겼답니다. 5만 원인가 뭐 끊겼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제주경찰서에서 제주도에 차를 몰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이 과태료를 체납을 해서 압류가 된 적도 있죠. 차가. 아니 참 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주경찰청에서 이게 어떤 여러분 저 딱지 같은 거 오면요. 그 돈 바로바로 이제 안 내면 이게 일정 정도 이상 쌓이면 그걸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내야지만이 풀어주는 거. 최근에 아마 청문회에서도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그 차 압류됐다는 거 한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나왔었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문다에도 제주경찰청에 이 세금 체납에서 압류가 된 적이 있대요. 그런데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다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이걸 또 그냥 친문들은 또 이제 그냥 감싸려고 그러고 친명들은 너 왜 지금 우리 제명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가 왜 또 이런 사고 터트리냐 뭐 이럴 거 안 적고. 아니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어떤 분께서 그렇게 종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음주운전 전문가 계시잖아요. 또 음주운전하면 또 안 빠지는 분이 있잖아요. 전문가 한 분 계시죠. 이게 이제 당시에 캐스퍼 1호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저걸 직접 문재인 등에 사서 운전했던 그 장면도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전문가 적기. 이게 그때 벌금 150만 원인가요. 2004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본인은 뭐 급히 뭔가 뭐 그때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했다라고 변명하는데 그런 변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래서 민주당이 입장문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거기는 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당은 또 신장식이 있잖아요. 조국당은 또 우리 신장식이 있고. 뭐 탁 또 음주운전. 그러니까 뭐 문단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국회의원 할 충분한 자격이 되네요. 앞으로 뭐 음주운전당. 기본적으로 뭐 국회의원 되려면 음주는 한 번씩은 있어야 되죠. 뭐 없으면 되겠습니까. 정권은 꽤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니까. 참 오늘 압권은 정유라 이야기네요. 저렇게 술 취했는데도 절대 우회전하지 않는. 아 참 정유라 요즘.